코카콜라사 제공, 서울든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는, 대세, 배우, 정혜인이 세계적인 사이다 브랜드 스프라이트 광고 모델로 낙점됐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정혜인이 코카콜라사의 사이다 브랜드 스프라이트와 스프라이트. 이번 캠페인은, 맛있는 케미, 스프라이트를 메인 콘셉트로 했다. 광고 영상에서 정혜인은 지금껏 보여준 순수하고 젠틀한 이미지와는, 달라 맛깔라는 먹방, 먹는 방송으로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코카콜라사 관계자는, 최근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를 통해, 밥같이 먹고 싶은 배우로 떠오른 정혜인은, 맛있는 음식을 더욱 맛있게 하는 스프라이트 제품 특징에 부합해 이번 캠페인 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lisa.uin a.co.kr 2018년 9월 10일 9시 37분 송고